안녕하세요 득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따라그리기 인데요 프로그레이트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변화도 맵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정말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공해 드린 팔레트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시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버스를 생성을 해 줄 텐데요 저는 스크린 크기로 생성을 해 줄게요 2048에 2732 픽셀의 캔버스입니다 먼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죠 배경을 단색으로 먼저 채워 줄게요 팔레트의 첫 번째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이제 강이 될 텐데 팔레트 맨 위쪽에 두 번째 색깔로 색상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선택 툴에 직사각형으로 색상 채우기를 넣고요 한 이 정도 선까지 채워 볼게요 이 정도가 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냥 단색이잖아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 레이어를 곱하기로 두신 다음에 브러쉬는 소프트 브러쉬로 에어브러쉬의 소프트 브러쉬입니다 팔레트의 맨 위에 왼쪽에 첫 번째 선택을 해서 너무 힘 주지 마시고요 살짝만 찔러 줄게요 자 그러면 벌써 배경이 완성이 됐는데요 다음부터가 이제 살짝 복잡해 질 수도 있는데 이쪽에 언덕 하나 그려 볼 텐데 팔레트 색상은 두 번째 줄에 맨 왼쪽에 첫 번째 색상으로요 제가 추천드리는 브러쉬는 페인팅에 가시면 니코룰이라는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이 브러쉬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의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산 언덕 하나를 그려 볼게요 일단 배경 레이어들은 다 합쳐 주고요 세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언덕 1로 해 줄게요 니코룰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서 선택 툴의 올가미를 사용해서 색상 채우기는 다시 비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처음부터 잘 안 나올 순 있어요 근데 모양이 계속 바꿔주면 되니까 언덕을 가벼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언덕이 꼭 이렇게 생겨야 되고 저렇게 생겨야 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가미 툴로 언덕 모양을 대략 선택을 해 주세요 니코룰 브러쉬로 브러쉬 크기는 약 15%로 해 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니코룰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너무 머덥게 꽉 채우시면 안 되고요 약간의 재질이 이렇게 묻어나오게 채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 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나중에 얼마든지 이거를 원하는 대로 뭐 변형 툴을 써서 모양을 원하는 대로 좀 바꿔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효과에 가셔가지고 픽셀 유동화로 이래 땡기고 뭐 이런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큰 형태만 잡아 둔다고 생각하고 언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언덕을 한번 가볼까요 새 레이어를 생산하시고 이제 이 언덕 뒷편으로 있는 언덕이기 때문에 이 언덕 1 레이어 밑에 놔 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름 변경을 언덕 2라고 해 줄게요 팔레트는 친절하게 바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색상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열을 해 뒀습니다 마찬가지로 올가미를 활용해 줄 텐데 올가미를 활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뭔가 암반의 딱딱함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올가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선택툴의 올가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꽉 닫아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브러쉬는 계속해서 니코룰입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재질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브러쉬 크기가 똑같으면 이 재질 크기도 똑같아지기 때문에 브러쉬 크기를 살짝만 줄일게요 아까 한 15% 였나요? 지금은 한 10%? 10% 정도로 해서 손목에 힘을 빼고 재질이 어느 정도 군데군데 드러나게 저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해서 언덕 2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덕 하나만 더 멀리 보이는 언덕 지금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명도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가까울수록 진하게 멀리 갈수록 약간 명도가 밝아지죠 이건 이제 공기 원근법의 하나인데 팔레트에서는 가운데 있는 거에서 왼쪽에 세 번째 색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일 눈 앞에 있는 것들의 덩어리들이 엄청 크죠 그다음은 덩어리가 좀 작아졌고 그다음에는 조금 더 작아져야 될 거예요 뭔가 약간 아까보다는 약간 더 촘촘하게 여차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나중에 변형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거 언덕 3이라고 바꿔 줄까요? 계속 선택 영역은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브러쉬 조금 더 줄여줘야겠죠 한 5%로 해 줄까요? 반반이니까 곡선은 되도록 안 느껴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언덕 3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밑에 부분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약간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풀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나무라든지 그런 걸 그려 줄 건데 우리가 뭐 초사실적인 풍경화를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레이어 또 하나 생성을 하고요 브러쉬는 뭐 계속해서 니콜으로 팔레트 색상은 가운데 있는 열의 맨 왼쪽에 첫 번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풀을 넣어 줄 거예요 잘 보일 수 있게 제가 좀 크게 할게요 보통 이렇게 크게 하면 보이시나요? 위아래로 이렇게 슥슥슥슥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풀을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 브러쉬 크기 조금은 작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을 꽉 이렇게 채워 주세요 이렇게 엉성하게 채워 준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깔끔하게 지워주면 되거든요 선택 툴로 직사각형을 한 다음에 밑에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어 주기 위한 용도니까 이 정도 해서 레이어에 가서 방금 그렸던 숲 레이어 있죠? 터치를 해서 지우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밑에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부분은 아까 언덕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원하면 정리는 해 줄 수 있는데 저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바로 반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언덕들이 반영된 이미지가 있겠죠 지금까지 그렸던 레이어, 배경 레이어만 빼고 하나씩 다 복제를 해 주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복제를 다 해 줄 수도 있지만 제가 꼼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이쪽 레이어로 이렇게 한번 갖고 오면 짜잔 다 복사가 됩니다 얘네들은 합쳐 줍니다 복사해 준 애들은요 이제 얘를 이름 변경을 반영이라고 해 줄게요 일단은 반영은 배경 레이어 바로 위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변형 모드로 활성화를 해 줍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직디직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똑바로 내려야 되는데 똑바로 안 내려질 수가 있으니까 스냅은 자석만 키도록 할게요 스냅까지 키면 이상한데 스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 주십니다 되셨나요? 이제 제일 눈앞에 있는 언덕을 만들어 줄 건데 디자인적인 요소이긴 한데 이쪽에 어느 정도 하얀색 공간을 남겨 줘야 돼요 그거를 목표로 제 상단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이건 뭐 언덕 4라고 해 줄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 제일 눈앞에 있는 언덕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크게 보일 거예요 화면에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자리는 남겨 둬야겠죠 이렇게 해서 닫아 준 다음에 니코를로 당연히 브러쉬는 제일 좀 크게 되도록 크게 해서 재질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갔다 라고 하면 지우개로 똑같은 브러쉬를 해 주면 돼요 지우개를 꼭 누르면 지금 선택된 브러쉬의 지우개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살살 지워 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맨 앞에 있는 우리의 언덕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을 살려 줄게요 여기다 나무를 좀 심어 줄 텐데 6인물에 가시면 페이퍼데이지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로 사이즈를 저는 한 8% 정도 할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굳이 저랑 같은 사이즈일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이미 랜덤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를 약간 변화를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브러쉬 크기를 이쪽에도 몇 개 넣고요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이제 풀립 브러쉬 중에 스노우검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친구도 뭐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완전 오늘 재질 브러쉬의 향연인데 스위드 그라스라는 애도 있는데 얘도 꽤 쓸만합니다 이 밑에 부분에는 잔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디코를로 재질은 정돈을 해 줍니다 이 정도로 앞에 언덕은 마무리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태양을 하나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레이어 바로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할게요 레이어 명은 뭐 태양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색상은 두 번째 줄에 여기 제일 밝은 친구 왼쪽에서 네 번째 친구로 펜은 잉크에 가시면 뭐든 원하시는 펜 하면 좋은데 저는 뭐 무난하게 테크니컬 펜 정도로 해서 여기에 딱 걸릴 수 있게 이렇게 이거 아시죠? 퀵 쉐이브 쭉 해서 홀딩하고 있으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고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정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색상을 갖다가 채워 줄게요 사이즈는 나중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빛나는 효과를 넣어야 되잖아요 태양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얘의 레이어 모드는 스크린으로 해 줄게요 그 다음에 효과에 가서 가우시한 흐림 효과 오른쪽으로 쭉 하면 약간 빛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죠 은은하게 이걸로는 좀 약한 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양 레이어 하나 더 해서 이번에는 얘는 레이어 모드를 추가로 둘게요 마찬가지로 효과에 가서 가우시한 흐림 효과를 좀 더 밝게 빛나는 어떤 느낌을 이거는 딱 정해진 값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여기 물 반영에 뭔가 잔잔한 물결을 한번 넣어 줄게요 새해 레이어를 생성하고 뭐 레이어 명은 물결로 해 줄까요 그리고 브러쉬는 페인팅에 둥근 브러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물결이 반짝반짝 빛날 거잖아요 그리고 빛나는 거에 대비해서 어두운 부분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색상은 여기 맨 밑에 줄에 여기 첫 번째 색상으로 저는 여기 딱 이 경계면에다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하나 하고 크기를 살짝만 키워서 태양 면에서 이쪽으로 되게 이 정도 하나 해 주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제일 사실 어려운 거는 이거를 랜덤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랜덤하게 그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정도로 물결을 그려 주고 뭐 이쪽 부분에는 좀 어두운 색을 넣어 줄까요 팔레트 맨 밑에 왼쪽에서 두 번째를 해서 뭔가 물결을 암시하는 듯한 랜덤한 선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물결은 하나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의미에서 물결 하나 복제를 해 주고 복제된 레이어 하나는 꺼 주세요 그리고 이 물결이 지금 너무 딱딱 하잖아요 뭐 이런 스타일이 난 좋다 이러면 뭐 두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효과에 가서 그냥 가우션 흐림 효과라고 하면 이제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여기 움직임 흐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흐림 효과가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가기도 하고 왼쪽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도 되고 그래서 옆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약간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역시나 이게 좀 너무 많이 흐림이 들어갔는데 이러면 아까 보험 든 게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살려줘도 좋아요 그래도 보험은 계속 남겨둬야 되니까 복제를 하나 하고요 얘도 불투명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본인이 보기 딱 좋은 정도로 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된 두 개의 물결을 합쳐 줄게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에다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사공을 그려 넣을 건데 일단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생긴 뱃사공을 그려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 있어요 색상은 제일 어두운 색상으로 할게요 뭐 이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인체 비율적인 면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대충 잡아보고요 납작 브러쉬 같은 걸로 조각을 해 나가는 건데 지금 너무 약간 허접해서 멈추기가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사공을 이제 그려서 다듬어 나가면 되는데 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에 이제 훌륭한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 누끼따기 하는 방법인데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언플래시 같은 데 가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도 이미 해놨는데 맨 온 더 보트 이런 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핀터레스트 같으면 더 많겠죠 아이패드 이제 누끼따기가 쉬워지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복사가 된단 말이죠 보시죠? 복사하기 그래서 여기로 와서 손가락 세 개로 내리면 붙여넣기가 보이거든요 짜잔 붙여넣기 허용 하면은 이 남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요한 이 사람이 이쪽에 보여야 되니까 수평으로 뒤집어서 이쪽으로 해 볼까요? 그리고 약간 누끼가 덜 따진 부분은 간단하게 지우개로 지워주고 우리는 이 검색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삽입함 이미지를 눌러서 알파 채널 잠금을 한 다음에 어두운색으로 채색을 그냥 다 채워 주는 거죠 그림을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요 저는 제가 그리던 사공을 가지고 계속 만져 볼 텐데 뭔가 이렇게 짐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다리 사이 이 정도 그렸다고 하면 반영을 해 줘야겠죠 얘를 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녀석을 수직 뒤집기로 뒤집어 줘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은 제대로 잘 뒤집어지는데 보트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을 해 줘야 됩니다 먼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해 주고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반영은 지워 주세요 그리고 보트만 하기 위해서 다시 복제를 하고 밑에 있는 거를 수직 뒤집기로 한 다음에 회전을 해서 배만 한 번 다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영을 그려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와 같은 단순한 이미지라고 하면 얘 같으면 얘도 복제를 해 가지고 얘는 그냥 바로 뒤집어 버리면 되겠네요 아 수직으로 바로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되면 이거를 컬러로 바꿔 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이미지들을 하나 그대로 복사를 떠서 거기에 변화도 맵을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활성화 된 거를 복사를 하나 그대로 뜰 거예요 스패너 모양 가셔 가지고 동작에 추가해 가시면 캔버스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를 눌러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붙여넣기를 다시 한 번 눌러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미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을 하나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한 장짜리 이미지에 변화도 맵을 적용을 해 볼게요 효과에 가셔서 변화도 맵이 있습니다 이미 디폴트로 여러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넣어도 되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변화도 맵에 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좀 커스텀을 하고 싶다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오른편에 넣어 둘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일단 디폴트로 있는 것 중에 뭐가 괜찮을까요? 이거 괜찮네요 베니스라는 애를 강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해서 어느 정도 넣어 줄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100으로 해서 넣도록 할게요 이대로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뭔가 빛 효과를 조금만 더 넣어 볼게요 제일 상단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이거의 레이어 모드는 추가로 둡니다 그리고 색상은 여기 있는 유일한 컬러 선택을 하신 다음에 브러쉬는 에어브러쉬에 소프트 브러쉬로 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릴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직선으로 내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흐림 효과로 약간 옆으로 은은하게 퍼지게 해 줄게요 그리고 이 태양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예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이것도 레이어 모드를 추가로 하신 다음에 원하는 만큼 빛 효과를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고 오늘도 끝까지 수고하셨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